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에 반발해 24일 노선별 첫차 운행 시간에 맞춰 준법투쟁에 돌입합니다. 이번 준법투쟁은 나 홀로 근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2인 1조 근무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. 영내 2인 1조 규정을 준수할 경우 순찰 시간 동안 영무실에 남은 인원이 없게 돼 승강장 관리 등 영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. 여기에 기관사 조합원이 안전 운행을 이유로 통상 30초 이내인 역사 정차 시간을 늘리면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